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저는 약세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내 계절에 지킬 수 있는 만한 종목들, 10가지 종목 오늘도 선별해서 빠르게 빠르게 소개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두 분께서 함께하시고 계십니다. 비전 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님, 한국투자증권 서초종합피비센터의 길건우FC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희 또 오늘 10가지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종목 고르시느냐고 좀 힘드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떠한 종목 골라오셨을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방송 보시다가, 나 저 종목 관심 있었는데 눌림목에 좀 매수를 해볼까? 타점 어떻게 잡아야 될까?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 샵 3772번으로 문의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또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먼저 만나보시죠. 먼저 김태성 팀장의 픽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오테크닉스를 시작으로, 제주항공, 태웅로직스, JVM, LG전자,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오셨고요. 길건원 FC의 픽은 미래생명자원, KT, 하이브, 인선 ENT, 롯데렌탈,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10가지 종목 중 어떤 종목이 더 눈에 띄시나요? 오늘도 정말 심사숙고에서 각각 5가지의 종목을 들고 오셨는데, 방송 보시다가 지금 10가지 종목 확인하셨죠, 시청자님들. 저 종목 관심 있다 하시면 지금 바로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샵 3772번으로 문의사항 남겨주세요. 저희 팀장님과 FC님께서 빠르게 또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스피드 종목 10,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첫 번째 종목은요. 이오테크닉스라고 하는 반도체 장비주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IT에 투자를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같이 우리나라 탑1,2가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지금 조정을 받다 보니까 그와 함께 같은 결을 가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도 좋지 않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좀 많아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실적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또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일단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주가가 부진했던 것은 뭐냐면 기대감에 너무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에 따른 실망 매물이 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즉 앞전에 이 시세는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는데 막상 작년, 재작년 실적을 발표를 했을 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해서 가지 못하고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내려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지금은 좀 달라졌죠. 이제는 그 기대감에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실적이 나오고 있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저는 이오테크닉스 지금 위치라면 우리가 한번쯤은 공략을 해봐도 괜찮지 않나. 그리고 이제 장비주 안에서도 이제는 독보적인 반도체 언일링 장비라고 해요.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위치에서의 이오테크닉스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첫 번째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럼 이어서 길건우FC님의 첫 번째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는 이제 미래생명자원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사료주들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뭐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라는 게 사실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상 보면 이 사료 가격 상승세나 곡물 가격 상승세가 언제까지 유지가 될 거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 같은데 좀 길게 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미국, 아니 러시아랑 지금 우크라이나 이 지대 자체가 전 세계 밀 시장에서 한 10% 정도를 생산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지금 전쟁 때문에 4월이 파종 시기거든요. 근데 지금 파종을 못해요. 그럼 1년이 비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작황 자체가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러더라도 이제 그 환경 자체가 밭을 조금 적게 줄이더라도 여기서 조금 더 생산량이 늘어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농기계를 돌리는 것도 사실은 지금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정말 많이 올랐고요. 여기에 또 들어가는 것들 중에 농기계에 들어가는 게 디젤류가 들어가는데 군사 장비에 들어가는 것도 디젤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전쟁용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기름 자체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까지는 이 농산물 가격 자체가 꾸준하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선물 지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곡물 자체가 거의 6분기 연속 계속 증가 추세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사료, 곡물 이런 관련 주들은 여전히 상승세를 그래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어서 그중에 미래 생명 자원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곡물에 대한 상승 추세가 당분간 꺾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미래 생명 자본 첫 번째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인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와 맞춰서 가지고 오신 건가요? 제주항공이네요. 그렇죠. 일단 제주항공을 가지고 왔고 이런 말씀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물려도 저는 리오프닝 관련 주를 사서 물리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건 매수하고 나서 바로 수익 나는 것을 원하는데 사실 그런 흐름을 보기가 좀 많이 어렵잖아요. 결국 가져가게 되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지만 그럴 거라면 저는 리오프닝이 가장 확률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그 안에서 항공주들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가장 좋지 않나 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항공주 하면 대형 항공사가 있고 LCC 저가항공사가 있는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제주항공은 당연히 LCC에 포함되는 저가항공사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저가항공사들이 많이 깨우침을 좀 얻은 것 같아요. 대한항공을 보면서. 그게 뭐냐면 코로나19 때 저가항공사들의 주가는 엄청나게 깨졌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대한항공은 여전히 좋은 실적을 구가하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게 만들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항공화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가항공사들도 항공화물에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 이게 앞으로 향후에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채택이 되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계절적인 성수기에 대한 진입에 대한 수혜죠.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여름을 맞이해서 제주도에 또 많이 가실 거 아니에요. 벌써 이미 가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주항공인가요? LCC 중? 갈 계획도 있고. 그리고 이제는 엄청난 또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또 제주항공을 많이 이용을 하실 것 같아서요. 저는 LCC에서 제주항공 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도에 대한 여행이 늘어날 것 같아서 제주항공을 선택하셨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FC님의 다음 종목도 들어볼 텐데 KT를 들고 오셨어요. 그런데 KT 기관이 계속 매도하고 있거든요. 꼭 들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지금 90초가 우선 짧다라는 걸 지금 방금 느꼈어요. 굉장히 짧네요. 우선은 지금 상황 자체가 지금 어렵잖아요. 지수 자체가 너무 받쳐지지 않다 보니까 개별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테마주 장세거든요. 그런데 이 테마주의 성격상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수익률을 안전하게 가져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방어주는 통신주라고 또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KT를 가져온 이유가 통신 3사가 사실은 1분기 실적이 다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실제 가장 상승률이 좋은 것은 KT, SK, LG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KT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영업이익이 한 5천억 정도 예상하는데 작년 대비하면 13% 정도 오른 수치고요. 10년 내 분기 실적으로 보면 최고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컨센이 한 4,600억 정도였으니까 그에 비하면 거의 한 10% 이상 상회하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고 다른 것보다도 5G 순중폭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게 매출 성장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자회사 중에서도 K뱅크랑 BC카드가 있는데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최근 들어서 보여지고 있어요. 최근에 자회사 영업이익도 한 950억 정도 예상치가 나왔는데 본업에서 10% 정도, 13% 정도 상승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회사에서 21% 정도 아마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K뱅크 같은 경우에는 IPO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 하반기쯤에는 또 이거에 대한 이슈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반기 한 5월까지 정도는 KT에 대한 비중을 조금씩 늘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보다 말씀이 좀 많이 빨라지셨네요. 네, 그래서 딱 맞췄습니다. 시간 주소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팀장님의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태용 로직스 물류 관련주 가지고 오셨네요. 네, 아무래도 일단 시장의 변동성 대비해서 최근에 가장 견고한 섹터가 어디냐라고 좀 꼽아보면 저는 이 물류 쪽도 지금 빼놓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뭐 한솔 로직스도 있고, 지금 제가 가지고 온 태용 로직스도 있는데 결국은 이제 물류 산업에 대한 물류, 그러니까 물동량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 이러한 회사들은 당연히 좋은 성과, 좋은 성과라는 것은 실적이겠죠. 실적을 좋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단어, 실적이라는 단어를 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처럼 글로벌 지수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는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챙기자 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결국은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인 것은 결국 그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느냐 아니면 앞으로 돈을 더 잘 벌 것이냐 이거 두 가지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실적이고 두 번째는 이제 성장 모멘텀인데 일단 태용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나라의 지금 다양한 고객들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안정적인 실적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지금 동유럽 쪽에 2차 장비 장비를 지금 나르고 있어요. 실어 나르고 있어요. 2차 전지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짧은 기간에 끝날 수 있는 그러한 산업이 아니죠.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수 있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인 모멘텀까지 갖춘 태용 로직스라고 한다면 이번 1분기 실적을 넘어서 2분기, 3분기, 4분기 올 한해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용 로직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들 오늘 많이 좀 선별해 오셨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FC님의 종목을 들어볼 텐데 하이브예요. 시청자님께서 2808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하이브를 가지고 있는데 목표 가격을 언제까지 봐야 되는지 궁금하다. 하이브가 최근에 좀 올랐다가 조금 조정받고 사실 조금 아랫단에 있거든요. 저는 조금 더 가지고 있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엔터는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는데 다른 것보다도 오프라인 콘서트랑 컴백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것들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굳이 하이브뿐만 아니더라도 JYP도 그렇고 SMYG도 그렇고 대부분 1, 2, 3분기 때 대부분 컴백을 하고요. 투어를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2년 동안 돈 못 벌었던 거 지금 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예상 매출액이 한 2,900억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이 340억 정도 예상하는데 전년 동기 대비하면 매출은 63% 늘어난 수치고요. 영업이익은 50% 늘어난 수치거든요. 그런데 컨센이 520억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컨센을 하회하는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으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러냐. 현재 1분기 매출에 반영이 된 거는 BTS 서울 콘서트 3번이랑 온라인 투어 7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콘서트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2분기 때 반영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2분기에 BTS 17, TXT 모두 컴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한 6월에서 7월경에 위버스 2.0 또 나올 건데 저희가 이타카를 홀딩스를 인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스틴 비버 이런 아티스트가 아마 이때에 입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다른 것보다도 NFT 사업 기대감 여전히 남아 있고요. 다른 것보다도 온라인 콘서트에서 100만 명 이상을 동원할 수 있는 데는 사실은 하이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조금 더 높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엔터주 그 중에서도 하이브를 꼽아 오셨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엔터주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팀장님의 픽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픽은 뭔가요? 네, JVM이라고 하는 제약에서의 장비주를 좀 가지고 나왔어요. 최근에 보면 어떠한 섹터든지 제조업 기준으로 장비주들이 가장 좋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장비주를 많이 말씀드렸었거든요. 피부나 미용, 의료기기. 지금 제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같은 결은 아닙니다. 같은 결은 아니지만 그래도 장비가 지금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이 장점이냐면 기술력은 장단점이 굉장히 극명합니다. 한 번 팔게 되면 굉장히 큰 돈을 벌어들일 수가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기술력이 입증을 받지 못하거나 불확실성이 야기가 되면 기업의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하나 판다고 해서 기업이 엄청나게 크게 성공을 하거나 기업이 엄청나게 큰 외형 성장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장비를 하나 팔므로 인해서 소모품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매출로 인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JVM 같은 이러한 장비가 한번 팔리게 되면 소모품이라든지 아니면 AS 비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누적으로 깔리기 때문에 한 번의 큰 폭발적인 성장은 어렵지만 그래도 꾸준히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매출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사실 오늘 주가가 좀 쉬웠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오늘 좀 시세가 나는 게 좀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제 관심은 가지돼 저는 조정을 기다렸다가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지금은 굉장히 좋은 시기가 아닐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지수가 받쳐줬다면 조금 더 시원한 상승력을 나타낼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FC님의 종목도 들어보죠. 이번에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인선 ENT를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지금 재건축, 재개발 기대감들 분명히 남아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이 기존 거를 무너뜨리고 새 걸 짓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건설 폐기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설 폐기물의 99%를 재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1위 기업이 인선 ENT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안에는 굉장히 많은 세부 공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유일하게 일괄 처리가 모두 가능한 기업이 인선 ENT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택지 개발을 한다거나 재개발한다거나 재건축 사업 기대감이 나올 때마다 주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가 또 있는데 영흥산업환경, 파줄 BNR 이런 회사들을 인수를 하면서 소각 사업까지도 진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중고차 시장에서도 저희가 얘기를 하지만 전기차에 대한 기술력과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는 기업이냐 없는 기업이냐를 저희가 항상 따져야 되는데 자회사의 인선 모터스라고 있거든요. 자동차 자체 재활용하는 것들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2차전지 재활용 사업에 대한 수의 기대감도 있고요. 최근 들어서 IS 동서가 자동차 재활용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IS 동서가 인선 ENT의 지분을 44%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아래에 있는 인선 모터스를 활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수의 기대감들이 남아 있고요. 다른 것보다도 매출 비중 자체가 건설 폐기물이랑 자동차 재활용이 안전하게 둘 다 받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의 수의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픽 또 인선 ENT를 들고 오셨는데 건설 폐기물 수혜가 기대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건설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시세를 뿜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인데 이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팀장님 다섯 번째 종목 어떤 걸까요? LG전자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시총 상위 종목들 안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그룹주가 어디냐라고 물었을 때는 일단 두 가지를 뽑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LG그룹주. 두 번째는 한미그룹주. 그런데 이제 제약은 제가 앞서서 JVM이라고 하는 기업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약을 해서 좀 제외를 하고 본다면 결국 LG그룹주들의 선방 혹은 LG그룹주들의 선전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안에서 저는 LG전자가 가장 지금 현재 기준으로 트레이딩하기에는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죠. 작년 MC사업부를 정리를 하면서 전방사업에 꾸준히 그리고 과감하게 투자를 한 부분이 이제부터 실적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이 부분에 저는 좋은 점수를 줘야 될 것 같아요. LG전자 하면 백색가전으로 일단 기본 베이스적인 실적 캐시카운는 가져가고 있는 상황. 여기에 이제 전장산업에서 전방산업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담감도 저는 현재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LG전자 하면 수급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된 상황이에요. 반도체 IT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수자가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인 반면에 전기전자라의 대표적인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도 지금 기관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는 현재 가격대가 아마 이제 우리가 좀 낮은 가격대 살 수 있는 기회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서 LG전자 실적도 성장성도 모두 좋기 때문에 현재 위치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 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그룹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한 가지 그룹이 바로 LG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중국 시장이 출발을 알렸습니다. 중국 상위 종합지수는 오늘 소폭의 하락세로 출발을 알렸는데요. 0.46% 내림세로 3,210포인트선 지나면서 개장을 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성금요일로 휴장입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시아시장 전반적으로 오늘 약사율은 보였었는데 니케이 일본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빨간불로 선회를 했습니다. 0.02%가량 강보악권 이어가면서 2만 7,176포인트선 지나가고 있고요. 우리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낙폭을 만회하려고 계속 시도 중이긴 합니다만 겨우 2,700선 지켜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920선 겨우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장에서는 개인만 홀로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4,300억 원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1,400억 원가량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시장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팀장님의 종목을 들어봤고 이번에는 FC님의 종목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저는 마지막으로 롯데렌탈을 가지고 와봤는데 중고차라고 하죠. 중고차를 원래 기존에는 대기업들이 못했어요. 적합업종에서 저번 달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이 진출을 할 수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7일 날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리도 진출을 할 거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나 현대차가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저는 롯데렌탈이 되려 앞으로가 성장성은 더 좋을 것으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올 하반기 때 아마 소매사업 진출할 것으로 계획을 거의 잡고 있어서 기정사실화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대부분 중고차 시장이 우리나라 소비시장에서 2위 규모입니다.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전이랑 거의 화장품이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시장에 나오는 대부분의 매물은 뭐였냐면 렌터카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카쉐어링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매물들이 나왔는데 이미 작년에 이거 매출만으로 6,400억을 기록을 했어요. 이미. 그런데 이거는 이제 25년까지 중고차 매출 목표가 20만 대를 얘기하는데 이걸 숫자로 바꾸면 매출은 3조고요. 영업이기 1,200억입니다. 충분히 여러 가지 모멘텀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자회사에 그린카, 쏘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렌탈에서 가지고 있는 거, 그다음에 카쉐어링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거 자체를 가지고 본인들이 수익을 더 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1분기 매출도 좋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6,500억 정도, 영업이익은 71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영업이익 710억은 전연동기 대비하면 40% 이상 수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중고차 사업에서는 그래도 롯데렌탈이 가장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롯데렌탈을 들고 오셨는데 중고차 시장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 자급자족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5가지 종목씩 총 10가지 종목 들어보셨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좀 관심 있는 종목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두 전문가님의 탑픽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의 탑픽 어떤 거 뽑으셨을까요?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포트 안에 LG전자도 있고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은데 그래도 최근에 가장 견고했었던 태용 로직스, 물류 쪽으로 단기적인 시세를 한번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태용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도 좋고 중장기도 지금 제법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여기서 이제 박스권 상단만 돌파하게 된다면 충분히 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태용 로직스 목표가라던가 이런 거는? 네, 일단 태용 로직스는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저는 단기적으로는 13,000원까지의 목표가를 한번 제시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손절가도 굉장히 고민이 돼요. 좀 깊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지수의 변동성을 좀 감안을 했을 때는 8,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우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팀장님의 탑픽은요. 태용 로직스였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FC님의 탑픽은 무엇일까요? 네, 저는 이제 하이브가 탑픽입니다. 이제 천천히 얘기해도 되는 거죠? 그럼요. 숨이 차가지고. 엔터 사업 자체가 저는 2분기부터 실적이 아마 굉장히 많이 잘 찍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콘서트가 살아나는 건 중요합니다만 아마 인원 제한이 100% 다 풀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콘서트가 풀리더라도 영업 이익의 제한폭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걸 커버하는 게 사실은 온라인 콘서트에서 얼마나 많은 인원들을 동원할 수 있느냐를 따지셔야 되는데 SM도 있고 YG도 있고 다 있지만 하이브가 그래도 항상 100만 명 이상을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저는 엔터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이랑 가격 차이가 딱 3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의 매출을 온라인으로 충분히 더블로 커버가 가능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저는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9만 원 이하 때 내려오는 건 사실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29만 원 초반대에 노려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저항선이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차는 거의 한 32만 원 선, 2차가 35만 원 선인데 실적이 어느 정도 발표가 되고 나면 1차 저항선은 충분히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2차 저항선이 한 35만 원 정도로 목표가를 잡으시고 대신에 이제 선전 라인은 한 27만 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